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의 보건용 실측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 의원은 전국 2,364개 문화재 가운데 보건용 실측도가 작성된 것은 163개로 6.3%에 그쳤고 사적과 탑, 불상 등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건용 실측도가 한 건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때문에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문화재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 문화재 보건용 실측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.